아니 아아 모독이란!! 모독이란!! 아아아.. От다시 모독이란! 쟤 땜에 이어폰 한 5개 산 것 같애 제 마이크 소리 줄여야 돼 반가슴위이다!! 안녕 아아 나 랭킹높은 모독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형도 이어폰 끼고 있어? 아니 아니 근데 그.. 제 목소리 크게 맞추면 너네 목소리가 너무 작게 나와 슈퍼스타파이터 그럼 우리도 크게 너네 마이크 소리를 크게 해 너네도 찢어지게 크게 해 안녕 G 너 마이크 소리 최대로 해버려 야 너무 크다 야 좋아 나 적당하지 나는 자 초대해줄게 자 시작할까 고 해보냐고 진술 너 계속 한거 아니야 이 게임? 야 뭐야 빌랑이랑 너랑 별 차이가 없구만 G랑 나만 개 열심히 했네 아 별 차이 안나잖아 레벨 맞아 형 그리고 많이 한다고 잘하겠어 그럼 프로게이머하지 많이하면 야 일단 내가 랭킹 1위를 봤는데 그 사람이 자주 하는 캐릭이 대정령이야 아 진짜? 야 쟤 왜 대정령 캐릭 갖고 가 안돼 더즈니 대정령 대정령한테 주세요 그럼 테슬라 해 테슬라 저 해야해요 그래 맞아 맞으니까 내가 야 G 테슬라 해 G 테슬라 이게 테슬라가 가장 사기야 할까 아잉뿌잉 뿌왕 뿌왕 뿌 뿌 뿌 뿌 야 쟤 안주는데 야 내놔 빨리 초 얼마 안 남았어 5초 남았다 5초 아 야 닿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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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테잨 흐헌 야 이거 양심에 찔리는데 해도 돼 야 그리고 그리고 health 그거 카드 했어? 카드 샀어? 나 안 했어 카드사 그거 야 카드 세팅 다 해 놔야지 기본적인것 아니야 아 근데 나는 그거 전부 캐릭터랑 스킨 사서 돈이 없어 다 사도 돈 남던데 에? 아닌데? 다 스킨 다 못사 다 샀는데? 아 역시 헝그리 앱에서 돈을 많이 버셔서 돈이 남으시네요 뭔소리야 형 내가 형보다 헝그리 앱에서 돈을 더 위받어 진짜 저거 아휴 알았어 야 일단 탑 내가 나 탑 나 탑 아이 테슬라 괜히 했어 적팀에 테슬라 없잖아 이러면 너무 미안하다고 아 적팀에 테슬라 없어? 야 그러면 발라버리면 되지 눈이 두개나 겹치네 형 진짜 저 테슬라가 사기에요 테슬라가 사기가 아니야 파일럿이 사기인거지 테슬라가 사기입니다 여러분들 괜찮아 믿어 형 대현이형 목소리 꿀이래 누가? 나 꿀이라고? 어 꿀이래 꿀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 병신 거짓말이래 좋아 해보자고 어 우리 또 연습 많이 했잖아 그지? 맞아 너 100원 안했잖아 아 우리 나 오전 했잖아 오전에 귀동으로 캐레이했어 아니 빌랑 했어? 오늘? 나 했지 아까 아까 언제 몇판? 한판 어떻게 한판만 해 아 연습 좀 해라 승률 100%야 승률 100% 한판 했는데 이겼어 와 아 아 근데 수아렉이 아니야 야 수아렉이 별로 안좋은데 수아렉이 수렉인데 수아렉이는 그거야 저 캐릭 배달해주는거 배달 자 일단 잘해줄게 여러분 제가 릴라 해봤는데 릴라 너무 좋아요 여러분들 릴라 근데 괜찮긴 해 릴라가 cc기가 3개인데 하나는 집어넣지고 한개는 쿵하고 하나는 쿵이야 너무 좋아 탱에 따라서 그거 체력비례 개수 붙어가지고 나 릴라 한번도 못만나봤는데 릴라가 진짜 W가 아군들에게 방어력 막 주거든 근데 미차연 야 우리의 목표는 무조건 상대방의 기지에 배럭을 깨는 것이다 우리 팀 우리 캐릭터가 죽어도 상관없다 배럭만 깨면 이긴다 오케이 아 니마 저리 가자 형은 대정령 캐릭터만 했어 하루종일? 아니 나 범이랑 뭐 이거저거 했어 꺼져 강시야 에 아 맞다 에에 왜 보트 한명 보트 한명 더 섹시한데 네 AOS게임이에요 야 나 마우스 휠다운 안돼 니가 너무 세게 생겨서 고장난거야 그거네 버니압 할 때 아 뭐야 탑 대정령이잖아 아이씨 죽여 죽여 아 나 스킨 안꼈다 야 너 라인전 개발리는건 아니겠지 뭔소리야 대정령한텐 형이 개발리겠지 야 나 라인전 이겨 근데 여기 라인전 캐릭이 너무 센 캐릭인데 미드에 나는 라인전 저본적이 없어 그래 진짜야 라인전 저본적이 없어 갱빼고는 우리 립을 두명이 도는데 립을 두명 돌면 빨간 립 스틱 캬 어 나 CS 갑자기 오줌 못먹는데 저주받았어 지금 뭔소리야 원래 못먹잖아 아니야 나 여태까지 놓친적이 없다고 뭔소리에 맨날 형이 하위권이었다고 형이 일단 이거는 CS 빨리 먹어서 레벨 2만둔 다음에 견제하는게 짱짱 좋습니다 이상하네 저 캐릭이 라인전 꽤 센데 왜 저거 라인전 못하지 와 아 맞다 이거 분신있지 야 대전이형 키를 개좋아 야 니가 니가 못하니까 당하는거지 어 UBS 짤짤이 봐라 아 이게 선템을 마드템 가야되는데 방템 가버려서 스턴 조 야 나 지금 집가고 있어 야 대전면이라 ع blonde 아니 아니 적 저쪽에 시식이가 세 개전 하나가 스킬이 아니 근데 릴라가 금접이잖아 릴라가 어 또 금접이라 힘들어 고마워지 아 이걸 처먹어 나 라인 먹으러 간다 나 라인 한 번 먹을게 좀 사리면서 해야겠다 지금 후우 립돌기 전에 라인 두 번인가 세워먹고 시작해 아 그럼 나 집 갔다 올게 야 탑 좀 와봐 탑 안가 안가 야 탑 오면 저 개정령 죽일 수 있어 어? 아 알겠다 형이 로밍 한 번 가봐 탑으로 싫어 귀찮아 쟤 알아서 쏠킬 하겠지 뭐 왜 대정령으로 대정령 죽이면 기분 좋잖아 아니 내가 탑갈까 진짜? 아니 근데 이거 마저 하나만 가면 될 것 같은데 걔는 정글 안돌나? 아니 돌고 있는데 누군가 아 이 타워 데미지가 너무 세네 좋아 오케이 4렙이네 쟤네 보지 한 명이 올라갔어 어 뭐야 어 수아렙이다 좋아 야 우리 라인전 다 밀리고 있어 이거 어떻게 된거야 안 밀리야 누가 누가 밀리냐 누가 쪽팔리게 밀려 어 얜 수아렙이가 정글도네 수아렙이 일단 기동성 믿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음 수아렙이 정글도 도는구만 어 쟤 왜저래 알라딘 미쳤다 알라딘 방금 일로왔었어 좋아 여러분 안집니다 지고있는거 아니에요 봐지고있는겁니다 아시잖아요 아 까비까비 애매한데 전 라인전할때 케겔운동처럼 합니다 조이고 당기고 조이고 당기고 죽음이 왜저래 저거 케겔운동 들으면 하고싶어 아 맞다 릴라는 만화가 필요없는데 만화물라 샀네 미쳤어 진짜 아니 왜 알려주지않았지 한명도 릴라 해봤다메 깜빡했지 옷 아 누가 죽었냐 힐 왜 안주냐 나 힐 힐줘야지 알았어 알았어 어 다음부터 힐잘줘 아니 누가 무려하게 229개여서 오오오오오 밤이다 밤 헤멜 밤 괜찮괜찮 길어져고 스킬 사정거리가 적겠다 와야겠다 나이스 알라딘 기본적인 스킬 사정거리 길어 알라딘 제 스킬 다 적다고 해 조심해 알라딘 이거 아니야 힐하고 왜왜 뭐 말해봐 알라딘 자유게시판에 되게 좋다고만 하던데 그래? 어 뭐야 나 어딨어 형 죽겄다 왜 안돌아가졌지 아 죽어라 일단 집 가야겠다 집 위 아 뭐야 이게 진짜 텔 다 뭐야 다 텔 들었네 거의 어 나랑 주위빼고 연막 야 연막탐 괜찮냐 연막탐 저 드는 사람 꽤 있더라 저 뭐였어 뭔데 시야랑 가리는건가 어 얘네 막 라인 수업하네 그거 수업이 아니고 그냥 하다보니까 그렇게 가는거야 어 쟤가 내 라인 먹었네 난 그럼 저기 가야지 그래서 맞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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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빨리 리욕되고 싶다 오 근데 이거 이거 이 게임은 진짜 텔포가 짧아서 라인즈 한 번 하고 집 까고 바로 이거 텔 타고 오면 진짜 수월해요 그렇지 자 이제 마주 하나 갔기 때문에 이렇게 적절하게 덜 아플겁니다 자 아 대장면 아 나 죽는다 야 나 죽는다 어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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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마워 고마워 잘했어 나 6렙 6렙 아니구나 네 슬라 넌 사벼 아 아스와렉이 배달 쩌네 저거 저 한 번 들어가 볼까 주인아 야 뒤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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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아이 고균이 인연이 스턴니 쩌씨 안정 나 연막판 들었어 세 명 다 체력 많이 빠졌어 저 지금 잘하고 있어요 CS 잘 먹고 있고 오케이 나 이번에 궁찍으면은 내가 한번 야 야 나는 왜 야 너 도와줘 아 물론 뭐 라인전 지고 이거 그런건 아닌데 한번쯤 와줘도 괜찮잖아 아 도와줘 알았어 형 가줄게 기다려봐 어 이거 온거야 형 어 저거 뭐야 어 뭐야 어 뭐야 뭐야 먼지걸이요 방금 뭔일이요 모독이 뒤진다 아 나 살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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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수아렉이 잡는거 포기하자 나 방금 렉 뭐야 렉 이거 가끔 렉 있더라 방금 아 렉 있었는데 아 렉 없었으면 잡았는데 너 렉 없었으면 죽은거 아니야 정말 렉이 썼나요 여러분들 방금 렉 있었죠 그죠 아유 죄송합니다 아 이 스스로 잡았는데 그러면 에이씨 미드 미드 두명 아닙니다 어 나 게임하고 있는데 쟤 튕겼는데 쟤 튕겼는데 아니 나 나 나 나 채팅되잖아 어 이런 어 채팅되네 채팅은 되네 근데 나 나 있는데 아 나 마라 왜사지 자꾸 죄송합니다 마라 또 나갔어 아이 아 아 형 간다 형 간다 간다 빨리와 내 마이너스 꺼져 이제 미친새끼 헣헣 어이 이거 분신이다 분신 분신이야 딱봐도 분신이잖아 아이 감없는 새끼 아이 알아 근데 그거 안하면 못간다고 저래 어 우리 미들타워 밀렸어 아 이거 스케이브 사야겠다 야 우리 뭐 포탑 밀어야 되는데 탑 밀어야 되는데 아 탑 그만 밀어 걱정하지 마시오 지금 CS 내가 더는 아니네 오케이 아 좀 살리겠다 좋아 좋아 아 완벽한 로밍이었지 리듬을 주는 플레이 아 슈루루루루루루 안됐지람 궁끊어도 그냥 그대로 안주네 여러분들 야야야야 미드 세명 미드 세명 미드 세명 아 탑 세명 아야야 야 야 이거 내 어 어 어이거 아 뭐야 김 야 뭐야 아 한대 때렸으면 잡았는데 저거 GG볶 한번 가자 어디 기다려봐 그쵸 아 쉐이가 없고 적으로 들어가서 궁 뺄게 오케이 빼줘 어 나 마난 없는데 어 잠깐만 이직거리 하면 안되는거 같은데 괜찮아 괜찮아 오케이 막았다 막았다 막았쓰 호호우 어 여기 밑에 스텔 조신 탑 탑 막았어 탑 오케이 플레이 뿌려주고 대정령 왔어 대정령은 은신하니까 스프레이는 무조건적으로 필수적으로 근데 어제보다 상대팀들 클라스가 좀 올라왔네 방풀이네 방풀이네 아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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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다 놨는데 우리팀 똥인데 못하는데 일단 타워 좀 때려야겠네 기다려 기다려 삼라만상 깨진다 우리 삼라마잔 일단 탐비야 일단 진짜 릴라는 한 달 때 괜찮습니다 한 달 때 스팟 할래는데 슈즈 어디 밀만한 데 없나? 스팟을 한 번 가야겠네 스팟도 좋지 않나? 야 타만 한 번 밀려지 탑 가는 척 하면서 림먹으면서 어? 어? 어 못 온나요? 안 죽죠? 뒤집어 뒤집어 아 못 온나요 아 못 온나요 어딜 가야 될지 모르겠네 안 죽어요 야 지금 여기 처음 해본데 누구? 우리 시청자분 야 야 야 탑 탑 두명 탑 두명 이거 탑 밀릴거 같아 이거 안오면 알았어 나 밑에서 봐줄테니까 좀만 기다려 아 아 탑 어어 어어어어 어? 어? 우리 타워 두개나 밀렸네요 힐들릴걸 그랬네 아하이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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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망고 뭐해! 아하아! 태정명한테 죽다니 고팔리다 아니 이게 상대방이 잘하네 아 상대방은 랭커 아니야? 그런거 어디있어? 아 탑 2차까지 밀렸잖아요 게임을 하나도 타겠다는거야 이게 야 우리 어디 밀어 우리 다 밀렸잖아 아 일단 죄송하구요 예 죄송합니다 어 나나온다 아 저 알라딘 죽이고싶은데 저 거만한 알라딘 저 시식이 헤매 얘네 둘이잖아 둘 들어가보자 들어가보자 야 벽친다 벽친다 좋아 어 어따칠거야 아 왜 테블만 먼저가야 CS를 시키먹을 수 있는데 벽을 어따쳐 들어가서 벽 제대로 쳤구만 오오오오 광성아 으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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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탑 탑타워 밀고 있을게 어 오케이 어 오케이 탑타워 밀어줘 지금 옆에 돌아가서 하나 따야겠는데 아하 때리지마라 탑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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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? 탑탑 또왔네 저거 아하 대정 쓰레기 저거 고고 나 간다 거기로 미드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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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개쎄 야 야 우리 개털리는데 알라딘 개쎈데 진짜 어떡해 아 나 미드갔어 미드간다 아 나 필요없네 저거 못죽여 쟤네명이야 빠르게 하긴 이거 시 이거 해냄메스 지금 빨리 가야겠다 이거 쿨감신 아 쿨감이래 이거 오케이 어 810원이네 돈이 필요하네 다시 탑 아니 여러분 어 우리 팀 레벨링은 잘되고 있네요 야 우리 메시가 잘하냐 상대방 메시가 잘하냐 야 수아래기 가자 오케이 어 뭐야 좋아 일단 탑은 계속 계속 해야겠다 꺼져 개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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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와줘 형 도와줘 야 나 만.. 어? 마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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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나가 없다니야 마나 관리 못하는 사람들은 릴레가 통해야돼 먹고 떨어져 아씨 야 우리팀 왜이렇게 밀리냐 포탑 다 밀리는데 와 개쎄 얘도 우리 어디 뭉쳐갖고 한군데 미는게 낫지 않겠냐 야 테슬라를 했어 했어 다 죽어 우리 따로 가서 다 죽어 내가 따를 수 없네 이제 밸런스 안 만다고 걱정하지 않았어 아니 누가 다 키워놔서 그래 누가 키웠어 이거 나.. 나 아니야 나.. 나도 아니야 저거 시청자를 키웠네 밤이다 밤 됐스 야 싸이보그라도 한번 먹으러 가? 지금 먹으면 저거 어 지금 먹으면 안될거 같애 왜 자신 없어? 한타에서 대승을 거두면 되지 야 그럼 여태 한타 나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거야 맞아 저 새끼씨가 여태까지 도움이 안됐잖아 나 궁 한번 낳았어 궁 야 알라딘 사거리 너무 긴데 알라딘 사거리 좀 길어 알라딘 사거리 좀 길어 야 그래서 덮쳐야지 저런거는 마우스 커서 위치로 바로 스킬이 사용 레벨으로 해가지고 레벨로 찍어 눌러야겠다 왜 또 누가 또 짜증내게 만들었어 레벨도 딸리네 대가를 형 야 미드 밀자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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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 미드 밀자 미드 밀자 미드 밀고 탑으로 가자 미드 밀고 탑 가자 탑 그럼 발자국 바로 없어져 뭐 저렇게 네 아 과감한 딜 타워 다 맞구요 저건 정말 좋았구요 템포 오는데 누구 야 템포야 뭐있어 뭐있어 조심해 조심해 빨리 빨리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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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강점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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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나아 아 뭐야 날라갔어 미드 밀어 빨리 오케이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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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대정령이네 포도 밀리겄다 보 한 명 맞고 이거 내가 아 차량 좀 맞네 내가 탑 갈게 야 미드 안 밀어 미드 못 밀어 거기 그 대정령 있으면 겁나 세다니까 수상하는데 아이 궁 궁 써야 되는데 아이 우리 기지 건물 깨지면 이제 우리는 희망이 없어 꿈과 희망이 없어 미니언한테 죽겄어 기지 건물 깨지면 우리 꿈과 희망이 없어 이거 이번 라인에 밀자 이거 어 이거 밀어야 돼 이거 진짜 밀어야 돼 야 쟤네 사이보그 처먹었잖아 으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 야 미친덤들아 가자 따서유 메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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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야 예 딜 어 좋아 나이스 너 죽었어? 아 누가 죽었어 시청자 나이스했어 나이스했어 열기 알라딘 덥? 야 빨리 본 막으러 가야되지 않을까? 버스 한번 탑읍시다 헉헉헉허허허헉허헉 알라딘 쎄다 형 이길 수 있겠어? 형 나도 가고 있어 알라딘 치지 야 나 쎄 야 누가 스프레이 해줬냐 이거 고마워 오 알라딘 있다 형 여기 알라딘 야 서유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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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 가지 그러니까 킬수가 좀 탄이 나서 아 빨리 죽여 죽여 오케 아하 어 괜찮은데 이거 야 탑 한번 CS 라인 라인 룰러 누가 또 안나오네 아이 70은 아 더지야 못하냐 아니야 괜찮아 내가 탑갈게 내가 탑 내가 탑갈게 좋아 야 저쪽 대정령 레벨 15야? 우리 대정령은 야 나는 너네 뒷바라지 하느라 아 형 등골이 휜다 형 원래 휘어있잖아 형 원래 척추춘만증 아니었어? 아 집에 가자 이거 이거 간 다음에 방템 좀 가면 되겠네 릴라 근데 엄청 섬세하다 캐릭터 섬세하다는게 뭔 뜻이야 아악 못생겼다고 아 예 뭔소리야 오 마이갓 야 형 간다 아 미친 아 스턴 와 아무것도 못했어 빼빼빼빼빼빼빼 장판이 너무 쎄 와 뭐야 뭐야 오 릴라 와 다섯명 다있네 저런거 보기 힘든데 다섯명 다잇는거 아 애는 팀투팀이니까봐 아우 장판궁이 니네 5인팟아니야 5인팟? 밀라야 야 왜 궁 안빼냐 저거 대정령 캐릭터 랜거야 단지 궁쿨이 25초일 뻔 야 이거 밀리면 진짜 끝나 이거 아 괜찮아 아직 희망이 있어 이거 어디에 여기에 할 수 있어 일단 야 와드마크 팍고는게 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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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서든 죽여야 돼 그래 갱치 잡다 갱치 갱치 그렇지 툭 아아아아아아 탭시 하나 잡은거야? 요디야 탭포도 뺐어 야야야 미드 미드 밀자 한번 우리 어 빨리 밀어야돼 이럴 때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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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컴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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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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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라 알라 콰알라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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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놔아아아아아 아놔아아아 없어 다 빨리 와 이 미친놈들아 피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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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쟤 뭐하냐 진짜 야 쟤 뭐하냐 하하하하하 어이 귀여워 죽겠네 좋아 내가 폰 밀게 좋아 아 아 오오오오 나이스 어 쥐 멋있는데 야 폰 밀어 갑자기 터내서 궁리에 들어갔어 뭐래 형 내가 폰 밀었어 오케이 오케이 어 잘해 잘했어 잘했어 야 폰 폰 가자 폰 가자 아 이거 지금 어어 엘사? 아 이거 왜 안되요 이거 야 여기 만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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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 이쪽으로 빼세요 뱁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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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오케오케 수리야! 오 잘 뺐어 잘 뺐어 나이스 나이스 어딜! 안 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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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되 안 돼!!! 으아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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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다 그 누구들도 와주지 않았어 어 아 잘했다 umas 탑탑탑 탑 내가 먹어야지 쭈욱 맛있겠다 빨리 잡어! 빠세! 아아아아 오와아 어 뭐야 저 호랑이 저거 좋아 야야야 탑탑탑탑 어어 뭐 날라 그래 근데 이거 궁극기가 잘 안나가 들어가서 바로 써져야되는데 아 민병도 있었으면 좋겠다 정리해줘 야 바텀도 오겠다 아 미드도 온다 일단 탑 막을게 좋아 아직까지는 역전할 수 있어 그래 아직 가능성은 있어 잠깐만잠만 미드 간다 미드 간다 미드 빨리와 우리 번보 개나 꼈어 쥐 우리 저승에 가있어 지금 아 알라딘 저거 나쁜 놈들 저거 방풀이네 이게 얼마 필요하지? 1300원 토끼 마보 오케이 이 판 손풀기였고 다음판부터 시작하면 돼 야 탑 떠가 아 야 탑 계속 오네 대정령 죽이자 오케이 야 대정령 죽이는거 포기해 내가 저 캐릭터를 어떻게든 잡겠더라 형보다 참 아 분신이 너무 좋아 남아 남아줘 와 자기 캐릭 너프될까봐 걱정해서 말하는거 보소 다 알아라 아니 여기서 더 넣어프되면 힘들다고 진짜 이거 어떻게든 어떻게든 살려봤는데 아 진짜 힘들어 자 일단 야 어디든 밀자 빨리 야 우리 바텀 미는게 낫지 않겠냐 저기까지 밀어있는데 그래도 자 일단 얘들 야 얘들 한명도 안보이거든 여기 여기 알라딘 몰자 어? 바텀?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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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안아파 알라딘 조지자 알라딘 조지자 여기 한명 더 있어 어어어 에이씨 안아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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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고금이 랩 군나 올랐네 여러분 괜찮죠 지금 보세요 지금 수아렉이 쓰레기라니까 저거 야 알라딘 잘랐구요 어 좋아 데미지 아하 아이자 아아아아 아이씨 죽어버리네 야 테스라 기가 막혀 테스라 어 저 와아아아 오케이 야야 사이보그까지 사이보그 얍 사이보그 딱 먹으면 되겠다 찾아야되 이거 좋아 공격냐 와 나 퍼부 걸렸어 아 이거 빨리 사이보그 찾아봐 어딨어 사이보그 밑에 있어 일단 탈탈 갈게 어딨지 어딨지 와드 하나 박아 와드 여깄다 여깄다 찾았어 와드 박았어 여기 위에다 박았어 여깄다 여깄다 이거 밀고 갈게 얘들 다 그쪽으로 간다 형 얘들 다 그쪽 간다 아 타버리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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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자 나 와드 박을게 위에다 퇴새어 퇴새어 나 퇴새어 퇴새어 돈이다 돈이다 오케이 야 뭐 많이 모여 야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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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마나가 없어서 좀 빠져야겠다 쁌압 좋아 어 돈이다 흐흐흐흐흐흐흐 히트 밀자 돈 미드 한명 야 이게 탑 아 아니다 탑 내가 탑은 내가 해야지 아무도 안하시 정비해야 돼 정비 좀 좋아 오케이 오케이 자 일단 야 저 상대방이 센 얘가 마법 캐릭터 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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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드린가 뭐라고 말 좀 뭐라 늦지마 어 요거 요거 아 요것이 아닌디 아 잘못 괜찮아 자 여러분 스프레이를 뿌립시다 우리 냄새나니까 스프레이를 뿌립시다 네에 어허 저것봐라 스프레이 저도 뿌려주세요 고ุ앤 오케이 엘스야야야 렛잇고 부르러가자 렛잇고우오옹 야 엘살엘사엘사 렛잇고오오오오오 야 갔다 갔다 matrix 따세에에엑 좋아 이쁘인 컴온 어있 turned to the fire 아 individually 검bang 탑 discour 오오 기가 막혀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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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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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미드 갑니다 탑 하자! 아 죽갚 했다 야 그냥 밀어 밀어 포탑 밀어 포탑 밀어 오케이 오케이 빼고 빼고 야 형 탑 탑 탑 가자 탑 어 야 이대로 탑 이대로 탑 야 졌다 탑 어떡하냐 이제 야 바텀 바텀 야 탑 개털 야 우리 졌다 저거 깨지면 졌어 한 명 이제 계속 탑에 붙어있어야 돼 이제부터 배럭 재생될 때까지 기다려야 돼 배럭 재생이 돼? 얼마나 걸려? 한 2분? 미치겠네 어허 얘들아 때리지 말자 만수르 있어 여기 자 바텀에 3명 빨리 만수르 죽여 미키야 야 우리 테슬라가 그래도 테슬라는 썩어도 테슬라야 알지? 야 저 미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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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저 저 저 저 저 저 저 테슬라는 썩어도 테슬라지 어 지니는 좀 싫어 와드 좀 와드 없어 야 저 미키미키미키미키 나 테스 쐈어 자세 자세 아아 아깝다 아깝다 미키 개산대 아 아 괜찮아 괜찮네 좋아 천원 이러면서 쩔었죠 여러분들 저 사내여 에어본 내가 탱을 해야지 그쵸 저 잘해져 야야 바텀 바텀 우리 나랑 저 대윤이형 20초에 부활 응해 그동안 버틸수 있지? 테슬라 화이팅 미드도 밀린다 미드 다 밀린다 야 이제 이거 어떡하냐 우리 완전 개 디펜스 했잖아 큰일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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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어떡해 제발 지켜 괜찮아 디펜스가 되었지만 치에스 우리 디펜스 해야돼 이제 좋아 오케이 야 이거 디펜스하고 있어봐 탑간다 야 아니야 내가 탑 정리하고 있을게 아 싫은데 아 내가 정리가 더 빨라 꺼져 어 아니야 나 방패 있었다 아 내가 탱하고 있잖아 우리 탱에 다 나갔구나 응 망했을 압떡 사면 된거 아니야 얘네 야 어떻게냐 니 나 왠지 방송 보고 있어서 백도어 가면 알거 같은데 가기전에 900원 어 내가 백도어 할게 어 어 좋아 좋아 수십강 디펜스 됐어 이거 밀고 집가자 그러면 2코 오케이 아 진짜 겁나는데 아 이거 어떡하지 세명 미드 나 지금 두명이 따라하고 있어 어 텔써 그냥 텔쓰만 텔 안깍히잖아 야 이거 어 미드야 미드 세명 미드 못막아 나 나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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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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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이거 오케 오케오케오케 정말 위험한 상황입니다 잡자 잡자 체력이 없어서 집같이 좀 아이고 땡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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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원소리 야 대정령 지금 여기 주변에 어디 있었는데 우리 지금 건물 2개나 왔어 아 쉣 아 나 죽겠다 아 살았다 걱정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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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어딨다 이거 안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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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포터포티 탱커 딜 안나와 아하 아하 마금형 계속하세 홍수야 홍수 아 아 아닙니다 아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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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할수있어 포기하는 자세 안좋아 그거 누가 테레였어 뭐 이거 인정을 해야돼 알라딘 그럼 잘라줘 그럼 포기 안할게 아 알라딘 미쳤나봐 개쎄 걱정봐 니가 버티고있어 나를 때려야들아 어 형 넘어졌다 괜찮아 괜찮아 나 아직 살아있어 죽었네 수고 그래 손 다들 잘 풀었지 아 손 풀었어 관절 다 풀었어 관절 많이 많이 다 풀었어 오케이 할게 아네 이번판에 괜찮아 다들 꽤 했어 센스있었고 뭐? 센스있었다니까 무슨 센스가 있어? 여러분 시청자분들도 깔아서 들어오세요 저희랑 같이 하실분들 제가 제일 잘했죠 시청자분들 저희랑 게임할수있는 절호의 계니까 지금 빨리 들어주세요 네 슈퍼스타 파이터입니다 야 고해 빨리 고해 빨리 고 빨리 따 오케이 스코어보드 나와 스코어보드를 나와야 시작할수있어 네명 다 이거 안나왔어 나 나왔어 나 나온지 아까인데 뭘 안나와 스코어보드 거기서 나와야돼 위에서 홈큐를 누르던가 뭐해 어 나 왜 여기 멈춰있지 잠깐만 아 아 나 나 나 나 여기 잠깐만 여러분 저거 멈춘거죠 이거 아 똥컴 아니야 이거 그럼 게임 껐다 켜야될거 같은데 아휴 어디 컴퓨터야 컴퓨터 파티 추방했어 어 잠깐만 아예 게임을 껐다 켜게 기다려 어 그래 금방 해요